아 이거 뭐 이따니까 영심이 하네 뭐 영심이야 영심이가 아니야 뭐 뭐 영심이야 나는 그냥 영심이일 수도 있어 내가 봤을 때 그냥 영심이야 그럼 너가 해봐 다른 이름이 이런 거 아니야? 말리는 영심이? 너 더 아는 거 아니야? 계속 들어볼까요? 들어봐 영심이 아니야? 14살 영심이 보고 싶고 되고 싶고 그냥 이렇게 맞는 거 같은데? 14살 영심이 맞는데 내 기본으로는 뭐로 뭐 영심이에요? 확실해요? 넌 아직 버린